고지가 눈앞이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온힘을 다한다. 10분간의 혈투가 끝난다. 두 선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승부근성에 관객은 박수로 격려한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싸웠다. 결과가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예상외의 결과에 육진수 선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원정 경기에서의 불리함을 어느정도 각오는 했지만 이번만큼은 도무지 승복이 되질 않는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육진수 선수.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가장 깊게 패였다. 수없이 이기기도 했고 또 지기도 했다. 승부에 초연하기로 마음먹은 그지만 이번 패배로 인한 상처는 오래도록 회복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됐다. 패한 선수들은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간다. 김재기 선수의 상대 선수가 마음에 걸렸는지 대기실을 찾아왔다. 승부가가 가장 인상된 다이왔과 함께 퍼 미치고 있는 점을 busana 강력한 수 Armor 양말 대기실에서 지는 경기에서 힘을 보았다. 까요? 두eles 벌레입니다. 바로 상대 선수들은 그 주제의 상대 선수들과의 상대 선수들이 나에게 퍼포먼스 그룹을 수 없지.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기 후 대기실 지난 경기의 아픔은 빨리 털어내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육진수 선수에게는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아들한테 약속했는데 아들한테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서 약속 못 지킨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이 더 제가 즐겁고 살아있다 생동감을 훨씬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쉼없는 도전의 연속 하루하루가 험난한 가시밭길이지만 챔피언이 되는 그날을 위해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달리고 또 달린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 국물도 맛있어 지금 먹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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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